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 정비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은 전농동 사거리 일대와 이문동 사거리에서 신이문역 임근이며 공중선 중 방치된 폐 사선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는 선들이 정비 대상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량 공중선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동대문구청 재무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